바이브 자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아마 첫 장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누구게 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윤진이에요 오늘 연습을 마치고 이제 퇴근하러 차를 탔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달렸는데요 이번 주 저와 함께해요 여러분 이번 주 동안 이제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하는데 네 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소에서 잠깐 봐요 안녕 안녕하세요 씻고 나왔습니다 오늘 또 주얼리 노래가 나왔잖아요 주얼리를 한번 틀어볼까 합니다 네 잘 찍어보려고 합니다 네 잘 찍어보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경을 좋아해서 안경이 아마 제 최애 악세서리일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그냥 투명. 이것도 예쁘다. 오늘 이걸로 해야겠다. 저희가 요즘 되게 열심히 살고 있어요. 아세요 피어나? 투어 준비도 하면서 막 라이브도 하고 부르잖아요. 피어나가 너무 보고 싶고 얼른 좋은 무대 보여드리고 싶어요. 연백 무대 체험 중인거든요 지금? 어우 올해도 진짜 장난 아닐 것 같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이번 투어 때 막 퍼포먼스가 또 있잖아요. 막 중간에. 너무 재밌을 것 같아. 그러면 저는 만나려고. 이제 잘 준비를. 아니면 좀 휴식에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 출근길. 출근길 원래 이렇게 출근합니다. 그럼 저는 이제 밥을. 사옥에서 먹고. 이제 안무 연습을 들어갈텐데. 회사에서 봐요. 안녕. 우리는 연습. 연습실. 여름이어서. 보통은 후드티를 많이 입는데. 이렇게 셔츠를. 입었습니다. 몸을 풀어야 되는데. 귀찮아요. 활이에요 활. 저희 댄서분들이. 사용할 활 소품입니다. 몸을 풀어야 되는데. 몸을 풀어볼까? 저는. 이제 녹초 된 상태에서. 다시 보도록. 갑시다. 하하하하. 저는. 녹초 된 상태에서. 다시 보도록. 갑시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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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에. 쩔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저희가 연습을 하고 있답니다. 어? 보여달라고? 왜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하하하하.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제가 알아요. 저는 뭐라고 하냐면. 연진. 이렇게 나왔어요. 연진. 보통 메인수님들이 항상 이렇게. 써주시는데. 오늘은 저희가. 직접 썼습니다. 수환은 뭐 썼어. 연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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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원 언니는. 하트. 하트로 꾸몄네요. 은채꺼는. 어디지? 버렸나? 담아셔서. 이제 저녁 메뉴를 골라보려고 합니다. 사실 다 골라놨어요. 하하하하. 이미 보냈잖아. 이미 사실. 사실 다 보냈어요. 자 이제 요거트점에서. 블루베리 포켄 세트. 블루베리. 얼마나 맛있게요. 그냥 요즘 정말 맛있게 먹는 요거트여가지고. 이제. 만약에 배달이 가능한 피아나 분들이 계시면. 이제 같이 시키면 되니까. 어머. 오늘은 파인애플이었네. 바나나랑 골드키위랑. 멜론이랑. 복숭아. 이렇게 해서 먹겠습니다. 저녁 메뉴 주문. 원. 이렇게. 저녁 메뉴를 보내고. 이제. 다시 연습하러 가겠습니다. 안녕. 어 잠시만. 다 같이 하자. 안녕. 하나 둘 셋. 안녕. 어. 글로벌즈. 네. 이렇게 연습실. 네. 있습니다. 꼬라 씨는 잠시 휴식에 취하시는데. 뭘 그렇게. 뭐 하시는 거죠? 보좌가 상당히. 네. 제가 촬영했는데요. 유. 우.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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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led. 인내라. 이 세 affect hai. 문을 prends. 저는. 다 씻고 나와서. 이제 할머니. 은맜를 만나러 간단 말이에요. 스티치를. 제가 정말 좋아해가지고. 스티치 불펜 저는 항상 편지를 쓰면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하려고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보내놨습니다 할머니 깜짝 놀래키드라든지 심판지랑 선물 다 주면 제 앨범도 준비해왔습니다 밤에 이렇게 나오는 거 정말 오랜만이다 정말 좋네요 가족 돌아가는 것도 정말 오랜만이다 지금 엄마도 와있거든요? 너무 기대되잖아 택시를 내려서 할머니들에게 다 도착했습니다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할머니가 오늘 갈비찜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갈비찜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맛있게 먹어야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비찜 먹을 때 도와요 빠이 왔어요 할머니 하하하하 아 카메라 유식하진 말고 하하하하 아이고 우리 딸마 조용히 축하해요 우리 이리 고맙다 안녕 어머 할머니 갈비찜을 만들었다는 갈비찜을 만들었다는 고사리 고사리 오랜만이다 약밥도 하시고 매실 제가 저는 매실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멘버 할머니 아 등장 멤버는 작년 지하생일 때 지하생일 1년! 1년 왔네? 작년에는 은지 어머님인가? 은지 어머님이 갈비찜 만들어주셔서 갈비찜 같이 먹고 미역국을 내가 끓이려고 했는데 어떻게 끓이는지 모르는 거야 아 그때 사다가 즉석 뭐 이러고 끓는 걸 다 했어? 시간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배를 깎는 것을 새우분을 파겠습니다 배를 깎는 것을 새우분을 파겠습니다 새우분을 파고기 새우분을 파고기 새우분을 파고기 새우분을 파고기 할머니 그것도 보셨어요? 저 데뷔 초에 특기를 과일 깎기로 어? 누군요? 왜이불은 안 봤는데? 아 그래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랑 같이 살면서 과일 깎는 법을 너 과일 잘 깎아? 잘 깎지 않아요? 그래. 너 과일 집에서 거는 굉장히 예쁘게 깎지. 네가 타래를 가지고 먹었었어. 그것만 생각나지. 너 과일 깎아. 할머니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세요. 어머 이거 되게 예쁘게 잘 깎았는데. 그쵸? 너무 잘 깎았잖아. 그게. 오케이. 케이크랑 치즈케이크. 그리고 약과. 이 푸짐한 디저트 합산까지. 둘 셋.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선물이야. 아이고. 선물 사줬어? 앨범을 많이 가지고. 안티 때 못 드렸던 거랑. 엄마 거랑 할머니 거랑. 또 이건 뭐야? 가방이 그냥. 생일 축하드립니다. 뭐야. 이제 찬물이 말려와서 안 주는데. 괜찮아? 에이. 괜찮습니다 할머니. 제가. 제가 드려야죠. 하튼. 생일 축하드립니다. 그래. 생일 축하드리고. 저희 다음에 또 봐요. 알았어. 오케이. 잘 가. 윙.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또 봐요. 응. 너무 맛있었어요. 오늘. 안녕. 잘 가. 뜨거운 성실. 이어증. 잘 가. 저는. 핫. 뱃뱃뱃뱃뱃뱃뱃뱃뱃뱃뱃뱃뱃뱃뱃뱃을 꽂아. 오늘도 밖에 하나 예뻐요. 지금 아침 8시 20분, 10시 반쯤에 된 날 매체 인터뷰가 있어서 제가 9월 8일에 래싱 앤 디스카에즈를 발매하잖아요. 그래서 8월 9일인가 8월 8일, 하여튼 그 둘 중 하나인데 그때 발매하는 곡에 대한 인터뷰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하러 일찍 출근합니다. 항상 인터뷰는 처음이라 조금 기분이 이상하네. 썸크림. 최애템. 너무 다 채우면 답답해 보여서. 눈썹을 안그렸구나 내가. 어쩐지. 그럼 곧 도착하신다고 하셔서. 눈썹까지만. 이것도 웨이크메이크. 와우 이렇게 눈썹 하나로 윤곽이 딱 잡힌 느낌이야. 아까 뭔가 하율이 망창했는데. 나머지는 물. 안경은 회사 가서 껴야겠다. 끝. 안녕. 연습이 끝나고 보컬실에 왔습니다. 저는 이제 밥을 먹으면서 작업도 좀 하고 보컬 연습도 하고 하려고 합니다. 안무가 끝나면 이제 달달한 게 당겨가지고. 그리고 제가 또 과일을 엄청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릭 요거트에 벌집 꿀 추가. 이렇게 하고 블루베리. 그다음에 과일 컵. 이렇게 하는데 요즘 복숭아 철이잖아요. 그래서 복숭아가 너무 맛있고. 너무 싱싱하고. 너무 먹기 좋아요. 이렇게 해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제조하는 걸 한번 볼게요. 이렇게 있잖아요. 어우 너무 맛있겠다. 와 미쳤다. 저는 브이로그 할 때마다. 요거트를 먹는 것 같아요. 바나나가 항상 맨 밑칸에 있거든요. 커가지고 조각이 이렇게. 이렇게 썰면서 먹어야 돼요. 스푼으로. 그리고 그릭 요거트에 단백질이 있긴 한데. 그래도 단백질 복숭이 정말. 정말 중요하거든요. 풍제라메. 복숭아가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아 딱복이네. 근데 진짜 너무 예뻐. 미친 거 아니야?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제가요. 옛날 고등학교 때 쓰던. 아이폰을. 찾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사진 찍고 있어요. 대박이죠? 아니 진짜. 옛날 느낌이. 너무 신기해. 옛날 같아. 대박. 대박. 그래놀라. 짜잔. 먹을게요. 음. 보통 이렇게 먹으면서 뭘 보는데. 유니버스를 좀 볼까? 아 무서울 것 같아. 아 무서울 것 같아. 아 싫어. 게임하는 건가? 게임 못해. 게임이면. 좀 밥을 해줄게. 얘기가. 아 이 날 진짜. 왜 이래. 절망적이었어. 웰컴 투 은니버스. 어디 있어? 아니 어디로 가.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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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피아나. 제가. 이제. 출근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밥을. 집에서 먹고.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밥도 같이 먹고. 커피도 같이 마시고. 옷도 같이 갈아입고. 그래볼까요? 엄청 먹었어요. 아무튼. 일단 먼저. 세수하러. 배고파. 오늘은. 무엇을 입을까요? 되게. 부어서 그런가. 뭔가. 뽀동. 에이 에이 같이 나와. 선크림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외선 차단. 요즘 날이 너무 좋으니까. 요즘 날이 너무 좋으니까. 요즘 날이 너무 좋으니까. 요즘 날이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날은 좋은데. 피아나도. 선크림 열심히 바르고. 다니셔야 돼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이게 정말. 장기간으로 봤을 때. 피부에 되게 중요하고. 건강에도 중요합니다. 제가 옷을 입으러. 가볼게요. 일단은.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일반적인. 저의. 연즈법. 공경을. 연즈를.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튼. 곱슬이여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진짜. 뭔가. 정신 없거든요. 편집숍에서 산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있고. 가야겠다. 가방이랑. 이렇게. 주변하도록 할게요. 밥!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정말. 슉별한 손님을. 모셔왔는데요. 미국에서. 모셔왔거든요. 단. 손인사. 아아아아. 누구게요. 머리만 보여줄게. I'm just gonna show them your hair. Ok? Cover your face. Oooo. Cover your face more. 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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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카페 소리가 조금 큰데. 예순이랑 오늘 데이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So excited to see you. I'm excited. Ok. Well. While we are. Here. I have. A gift to give you. Ok? You're nervous? Ok. Close your eyes. So I can show the camera first. You're nervous. You're nervous. Just... Open. Oh. Yeah. Oh my god. I have one too. Oh my god. I hate you. I have one too. Oh my god. 음 g ig it's so cute it's like the perfect length to 문맥 상태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메리카노. 그리고. 여기. 이 소스는 중에서. 그리고. 그가 막. 캐릭터가. 네. 음. 이 정도면.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 진짜. 진짜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게 그리고 이 치킨과 바코너로 또한 그릇에 바겟을ett으로 그리고 이 치킨에 치킨에 그릇에 그릇에 그리고 그는 이의 과자의 유소는 그리고 이의 유소는 그리고 이의 유소가 스파킹을 넣을 때 그리고 이의 유소가 스파킹을 넣을 때 이것은 이의 유소가 아닌가? 마침내 치즈 노는 아니요 자 그럼요 오늘 이의 유소가? 이의 유소는 제의 유소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의 유소가? 이의 유소가? 저의 유소가 없다고요 진짜 우리한테 치얼 우리한테 치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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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도착하러 왔는데 도착하러 왔어요? 음... 우리... 미인즈하 도착하러 왔어요 이제 마저 먹고 다시 쇼핑할 때나 다시 쇼핑할 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울 문 도착할 때 쇼핑하는 거? 아니 네네 잘해 내가 찍을 때 저는 zoom jam 사진 좋아해요 즉 그 vibe 네네 2, 1 연꽃을 좋아하는데 연꽃이 많이 나오거든요. 오늘 이렇게 연못 출신이 있길래 여기서 열심히 사진을 찍어봤어요. 제가 또 연꽃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그림작가 모네 인상주의 화가신데 다들 아시겠지만 정말 그 사람의 작품을 좋아하는 데 연꽃이 많이 나오거든요. 요즘 연꽃이 너무 좋아요. 너무 뜨거워요. 마스크를 안 쓰지 않나요? 사실 코로나19가 다시 돌아올거에요. 예순이랑 쇼핑하러 저희 가족 선물 사러 가보려고 합니다. 정말 멋진다. 내 책을 보여줘요. 내 책을 보여줘요. 내 책을 보여줘요. 네, 핸드폰에 있는 게 있어요. 핸드폰에 있는 게 있어요. 넌. 이거예요. 그러면 이따가 봐요 저희는 선물을 다 사고 이제 지하 내려가서 커피를 조금 마시려고 합니다 조금 또 늦었지만 지하 생일 선물도 사면 좋을 것 같아서 지하 생일 선물까지 사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our legs are so tired and our arms are a little tired from carrying all the all the shopping bags that we have 안녕하세요 투나 카드 샌디치 하나만 포장하세요? 네 포장으로요 시간 10분 만에 계속 있어주세요 네 바나나 있어요 네 바나나가 있어요? 아니요 직원들한테 해봐 아아 직원들한테 해봐 아아 직원들한테 해봐 죄송합니다 네 카드 가져와주세요 네 잠깐 대기를 합니다 아아 직원들한테 해봐요 아아 직원들한테 해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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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Rachel! Rach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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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chel! We're going to go to a Starbucks because Rachel says she likes Korean Starbucks, right? Mm-hmm. Right. Outfit. This is so fun, Rachel. I'm so happy to have been able to spend this whole time with you. I'm so happy to have been able to spend this whole time with you. I want to go to one of those night, like... O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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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I'm going to get, like, soup. We should. I want Tanguru. Tanguru? We should get Tanguru. Did you know you can order Tanguru? Really? Tanguru is really popular in the summer. Really, I think it's so good for my girlfriend and girlfriend a long time. Hey, hey. Oh, look at the eyes. Hey. Hey. Oh, so cute, Rachel. Thank you. Every silver girl needs a gold girl. I have both on right now, but... Silver! It's done. Show the camera. It's done. Now she's filming her Joe, Joe and the Juice, Tuna Kato, Tick Tock, review Tick Tock. Okay, let's try. This is so interesting. Tuna Kato Sandwich. I like the tuna and the basil. Like the pastel. Like the pastel. This is a good refuel. We walked around for, like, three hours. We walked from the restaurant to the department store. It was so hot earlier today. We're going to go shopping now. Before we go, we want to look at the Polaroids that we took. They came out so good. They came out so good. They came out so good. Ooh, wow. Rachel, we're so cute. Oh my god, wait, we look so good. Oh my god, Rachel. You look so good. Oh my god. Rachel, we should have taken more. Do you want to take more when you go out again? We literally look so good. Okay, let's go. Let's hit the road. I'm going to try to find something for Zuha. Say hi. We bought our khaki shoes. I think we bought a new khaki shoes. Oh, this is pretty. I think Zuha's a good one. Oh, this is pretty. Oh, this is pretty. Or brown. The brown is cute. I'll get her brown. I'll get her brown. Wow. Well, it was such a game. So this is probably going to be the last thing of my vlog. Today was such a... 정말... 알찬 하루였고요. 오늘 예진이랑 같이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Give me your heart, girl. Say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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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